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한국 속담에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눈속에 있는 사람에게 숯을 보낸다, 석탄을 보낸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딱 맞는 도움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5년 전에 서울이 메르스 때문에 고통받을 때 우리 북경시는 특별사절단을 보내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또 관광객을 보내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답할 차례입니다. 우리 중국의 그리고 북경의 시민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까지 서울시는 여러분과 함께 친구로서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우한 자유, 중국 자유, 서울 즈추 중국 중국과의 한국 욕구는 있다는 이야기들을 위해 farms 있거든요. 한국 뉴스 스토 Abonnaie, 서울시에서 만나요! 한국 뉴스 스토리의 전쟁은 shekabolisu. 한국 뉴스 스토피를 따라오고 싶습니다. 한국 뉴스 스토리의 전쟁은 누구입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